감사합니다. 앵콜 준비 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.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박수 소리가 별로 하면 안 들어. 감사합니다. 내년 저희들 정리를 위해서 2회입니다. 2회에서 많은 해년마다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감사드리고요. 항상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가끔 틀리도 하고 하지만 표 안 났죠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틀리지 않게 편하지 않게 틀리는 거 참 열심히 하셔서 이번의 준비가 큰 어려움 없이 잘 닮았을 때까지 참 마치고 싶습니다. 열심히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또한의 양성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. 앵콜봉으로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. 라베스키의 목숨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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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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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